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. 아 여기 막상 오니까 너무 많은 소리에서 쫄딱쫄문했고요. 백화점이 오늘 금요일이라 되게 붐비는 것 같은데 정신이 좀 없었어요. 그래도 말씀하시는 동안 어떻게 기대될지 모르겠어서 네 좀 뻘쭘했는데요. 뭐 싸인에는 편하게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파마는 진색의 여름 후반 정도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8월쯤이 될 것 같아요. 파마는 진색의 여름 후반 정도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마는 진색의 여름 후반 정도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4.0 파마는 진색의 여름 후반. 4.0 파마는 진색의 여름 후반이 들어간 음성돼설문기 파마는 진색의 여름 후반이 들어간 풍선이 San인을 보라고해요. 파마는 진색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. 4.0 한글자막 by 한효정